사랑을 비하가 아뜨거진 음산을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이라고 해야 되나?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아니 왜 우리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그래?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우성이 팔려 그러잖아 너 좀 더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에 상대가 있을 텐데 응? 응 뭐야? 눈썹이 왜 이래?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폐한 거니까 저 다른 나라지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?